좀 앉으십시오 난 문 회장님이 지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담이 왜 깨졌는지도 잘 아실 테고 왜 안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무빈이 지금 무빈이 좋은 집안의 아가씨와 혼담이 오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며느리감이 초대를 해서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조은이가 아프다는데 너무 급해서 그만 무슨 의도로 조은이가 여기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달리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무빈이 중심 잡아주는 우리 어른들 목 아니겠습니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빈이 곧 결혼할 겁니다 그럼 그럼 앞으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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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